제가 가장 좋아하고 중요시하는 부분이에요 예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거라서 솔직하게 진실되게 거짓 없이만 작업을 하면 다시 마음이 맞아서 또 하지 않을까 워낙 파탈, 온무 파탈, 판무 파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작품에서도 굉장히 외모적으로 완벽한 모델 같은 키가 187에 얼굴도 완전 잘생긴 그런 사람이 꼭 매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외면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면을 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파탈이라는 작품을 주제를 선택했고 요즘에 워낙 많은 예술의 콜라보레이션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퍼센트로 하면 7, 80%는 아무래도 춤 작업, 움직임이 아마 대부분 주를 이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작업하고 싶고요 일반 좀 많은 관객들이 보고 뭘 표현한지는 몰라도 아마 보는 재미로만으로도 춤추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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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